제72병사단 올림픽은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의 동원보병사단으로 경기도 양주시의 본부를 두고 있다. 방위병 소집제도가 존재하던 1995년 이전에는 방위병들로 구성된 사단이었으며 대다수의 단기사병 및 소수의 기간병으로 구성된 사단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송방사로 부르기도 하였다. 1981년 동원예비군부대로 창설되었다. 별칭인 올림픽은 창설 당시 원래는 72사단이라는 명칭이었으나 1988년 서울특별시에 열린 1988년 학예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에서 대부분의 메스게임에 참여를 계기로 올림픽 종료 후 부대 명칭을 올림픽 부대로 바꾼 바 있다. 올림픽 연습기간 중에도 병사들은 일상적인 즉 30km 행군훈련을 비롯하여 100km 행군을 포함하는 야외 동계훈련, 유격훈련 등 단기사병들 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정규사단의 훈련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015년 12월 1일 미래동원사단으로 개편되었다. 화랑의 후예들이 여기 모여서 총칼을 굳게 잡고 전기를 닦아 수도권 수호위에 신명을 바친 우리는 떨쳐나설 무적에 용사 나아가자 진군이다 싸워 이기자 그 이름길이 빛날 72사단 오봉산 정기바다 일어선 우리 송추천 맑은 물에 기량을 닦아 결해와 나라 수호 신명을 걸고 역경을 헤쳐가는 무적의 용사 나아가자 진군이다 싸워 이기자 그 이름길이 빛날 72사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